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 문제,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사기간 테이블을 선택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봉사기간 테이블의 첫 번째 기간 코드 필드는 S-01과 같이 영문 대문자, 영문자 표시하겠다 하시면 크다라는 기호가 필요하고요. 일단 문자니까요. 필수인지 문제에서 필수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L 필요할 거고요. 숫자 01도 마찬가지로 필수니까 00 이용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있는 하이프는 문제 보니까 저장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장하겠다라고 하시면 0을 넣으실 거고요. 데이터 입력 시에 사용할 표시 기호는 별표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나와 있는 기간 코드를 선택하시고 입력 마스크에다가 대문자로 입력하겠습니다. 라고요. 글꼴을 살짝 크게 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 그 다음 S-00이었잖아요. S는 문자니까 L, 대문자 L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픈, 숫자 두 자리가 있었습니다. 00, 필수 조건이었으니까 0을 넣으신 거예요. 그 다음 중간에 하이픈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화면에 입력할 때 표시 기호는 별표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직접 입력 마스크에 쓰시면 확인 안 누르셔도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봉사 기간에 대한 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하셨으니까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두 번째는 봉사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는데요. 종료 날짜와 시작 날짜, 봉사 종료 날짜와 시작 날짜 두 개를 가지고 필드를 가지고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실 때는 테이블 속성에서 설정하실 거고요. 시수 필드를 가지고 콤보 상자 1부터 7만 입력될 수 있도록 직접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봉사 내역 테이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 봉사 시작 날짜와 봉사 종료 날짜에 대해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할 거라면 속성 시트를 이용하시는데 속성 시트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테이블 안쪽에서나 마우스 오른쪽 속성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테이블 속성의 속성 시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문제에서는 봉사 종료 날짜가 봉사 시작 날짜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봉사 시작 날짜는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봉사 종료 날짜보다. 또는 반대로 봉사 종료 날짜가 먼저라면 봉사 종료 날짜는 크거나 같다. 봉사 시작 날짜보다. 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테이블 속성을 이용해서 유효성 검사 규칙 작성하셨고 시수라는 필드를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조회 탭에 오시면 현재는 텍스 상자인데 콤보 상자로 표시할 거고요. 테이블이나 쿼리를 이용하지 않고 감 목록을 이용하는데 입력할 값은 하나의 열이기 때문에 1심표 2심표 3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정확하게 작성한다면 세미콜론을 이용하셔서 1세미콜론 2세미콜론에서 줄 바꾸를 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터 7까지 값을 입력하시면 심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미콜론으로 바뀔 거예요. 그 다음 컨트롤 S 저장 한번 하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화면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된 거고요. 예 하시고요. 기존에 데이터가 이 규칙에 어긋납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료 날짜가 입력이 되어 있지 않거나 할 수 있어요.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재학생 테이블에 대해서 연락처 필드 제목을 휴대폰 번호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필드는 연락처 필드이지만 표시되는 제목은 휴대폰 번호니까 캡션을 이용하실 거고요. 주소 필드 빈 공간에는 샵을 반복해서 표시하래요. 반복하겠다 하시면 샵 앞에다 별을 쓰시면 되고 기존에 있는 주소에 대한 데이터는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 골뱅이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재학생 테이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그 다음 연락처 필드를 선택하고 실제 필드 이름은 연락처지만 나중에 화면에 표시되는 필드명을 휴대폰 번호라고 표시하라고 해요. 나중에 뒤쪽에 혹시나 연락처를 가지고 커리를 작성하는 문제가 있다면 휴대폰 번호라고 필드명이 표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주소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형식에 오셔서 기존에 입력된 주소는 골뱅이라는 기호를 통해서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를 입력했고요. 뒤쪽에 반복해서 뭔가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별표를 입력을 해요. 별표 제가 컴퓨터가 잠깐 멈췄어요. 제가 시프트 FE를 눌렀는데 잠깐 멈춰진 것 같습니다. 연락처부터 다시 갈게요. 휴대폰 번호 그 다음 휴대폰 번호 캡션 했고요. 주소 형식에다가 확대 안 할게요. 그냥 쓸게요. 골뱅이 쓰고 별 다음에 샵을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별 다음에 샵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X 눌러서 저장하시고 제학생 테이블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작업 하셨고요. 두 번째 추가 기간 엑셀 파일을 테이블 형태로 가져오시오.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이고요. 기본 키가 없고요. 테이블의 이름을 봉사 기간 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외부 데이터 가셔서 엑셀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찾아보기 누르셔서요. 우리는 C 드라이브에 저는 C 드라이브 안에 설치해 놨고 C 드라이브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가져오실 추가 기간 선택하고 열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문제에서 특별히 언급된 건 없었어요. 다음 누르고요. 첫 행에 열머리 끌 있습니다. 라고 첫 행에 열머리 끌 있음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입니다. 라는 옵션을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어떤 필드를 가져오지 말라라는 언급이 없었으니까 다음 누르시고요. 기본키는 없음이니까 기본키 없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다음 누르시고요. 이름을 봉사 기간 추가 라고 입력합니다. 봉사 기간 추가 입력하시고 마침 닫기 눌러주시면 여기에 봉사 기간 추가 라는 테이블이 하나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관계 설정인데요. 봉사 내역 테이블의 기간 코드 필드는 봉사 기간 테이블의 기간 코드 필드를 참조하는데 두 테이블의 필드는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고 값은 변경되고요. 삭제할 수 없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클릭하시고 기존에 설정된 관계는 그대로 두시고 필요한 테이블을 가져오는데 봉사 내역 테이블은 있네요. 봉사 기간 테이블 표시해 가셔서 봉사 기간 선택하고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 그 다음 봉사 내역 테이블의 기간 코드는 봉사 기간 테이블의 기간 코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봉사 기간의 기간 코드를 가져와서 봉사 내역의 기간 코드로 드래그 하시고요. 두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고 관련 필드는 업데이트를 하는데 삭제는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택하지 않고 만들기 눌러서 강계를 설정해 주시고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에 DB 구축 3문항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의 첫 번째 폼 완성 문제 5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 내역 관리 하이 폼에 대해서 두 개의 컨트롤에 대해서 편집하지 못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봉사 내역 관리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포기 TXT 기간 코드와 하나, 두 번째 기간명 컨트롤 키나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CNB 기간명을 선택하면 동시에 두 개의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고요. 편집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에 가서 잠금을 현재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데 편집하지 못하게 하겠다, 잠금하겠습니다. 라고 예를 선택해 주시고 두 번째, 봉사 내역 관리 폼이 로드 될 때 띄었을 때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고 봉사 시작 날짜가 같은 경우는 이름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교체하는 폼 선택기를 선택하고요. 데이터에 가면 정렬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정렬 기준은 봉사 시작 날짜를 가지고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DESC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그 다음, 같은 봉사 시작 날짜라면 이름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이름 다음에 ASC 오름차순은 기본값이라서 생략할 수 있어요. 내림차순은 꼭 입력해 주셔야 하고 오름차순일 때는 생략할 수 있다. ASC만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봉사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같은 날짜라면 이름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정렬 작성하셨고요. 다음은 봉사 내역관리 하이폼의 TXT 봉사 시수 컨트롤에는 시수의 총합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의 속성을 설정하래요. 따로 형식에 넣는 게 아니라 컨트롤 원본에다가 이렇게 표시할 형식까지 같이 넣어서 작성을 할 거고요. 이 15라는 숫자는 sum 함수를 통해서 시수의 합계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봉사 내역관리에 TXT 봉사 시수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원본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확대 축소 아까 오류가 나서 단축키 사용하지 않고 직접 마우스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입력하기 위해서 등호 입력하시고요. sum이라는 함수를 입력하실 거니까 등호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묶어서 텍스트를 먼저 입력하는데 미음 누르고 한자키 별표 총시수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연결하겠습니다. sum 함수를 통해서 시수의 합계를 구해서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텍스트 입력할 건데 한 칸 띄어서 별표 미음 누르고 한자키 8번의 별표 입력하셔서 앞뒤의 별표와 총시수라는 텍스트 입력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제까지 보고 결과를 볼게요. 다섯 번째 문제는 TXT 봉사 점수 봉사 점수는 여기 신청 불가 봉사 점수는 컨트롤에는 탭 이동 시에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 음 봉사 기 네 잠시만요. 봉사 기간 아 아 아 네네 맞아요. 4번을 안 했어요. 4번을 문제 4번을 안 하고 5번을 왔네요. 4번 문제 볼게요. 그래서 지금 폼이 왜 다를까 네 여기 있습니다. 3번까지 하고 제가 훌딱 4번을 넘겼네요. 봉사 기간 폼에 TXT 봉사 점수는 네 TXT 봉사 점수는 어 봉사 점수 신청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신청 가능 아닐 경우는 신청 불가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함수 이용할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작업한 봉사 내역 관리 폼은 컨트롤 X 눌러서 저장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봉사 기간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그 다음 TXT 봉사 점수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그 다음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현재 봉사 점수 신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등호 넣어서 함수를 이용해서 IIF 현재 봉사 점수 신청의 값이 마이너스 1과 같습니까? True 값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신청 가능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신청 불가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주시고 조건에 만족했을 때 만족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IIF 함수를 통해서 작성하시고 확인 그 다음 지금 선택한 TXT 봉사 점수에 대해서 아까 다섯 번째 문제가 탭 이동 시에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도록 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타 탭에 가셔서 탭 인덱스 현재 탭을 눌렀을 때 커서가 올 수 있는데 올 수 없도록 하려면 탭 정지해서 더블 클릭하셔서 안유로 바꿔주시면 돼요. 또 1단은 저장 그리고 폼보기 데이터를 시장 날짜 기준 내림차순 되어 있나 한번 보시고요. 같은 날짜라면 이름을 가지고 오름차순 되어 있나 네 같은 날짜가 사실 데이터가 시장 날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아래쪽에 총시수 제시된 그림과 비교하셨을 때 맞게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봉사 점수 신청에 신청 불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 탭키를 한번 눌러볼까요? 탭키 눌렀을 때 이동이 이쪽에는 오는가 안오는가 안오죠? 네 지금 계속 탭키를 눌렀는데 봉사 점수 신청에는 탭이 이동되지 않습니다. 다섯 문항의 작업 같이 살펴보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봉사 내역 관리 포맷 본문 영역에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봉사 내역 관리 포맷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본문 영역이니까 본문 전체를 선택은 하는데 시수가 평균 이상인 경우 본문 영역에 종료 CHK 종료 컨트롤을 제외하고 모든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글꼴을 굵게 글꼴 색깔을 빨간색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다 조건부 서식을 넣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있는 얘는 이름을 잠깐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CHK 종료에 얘만 빼고 조건부 서식을 하래요. 그러면 하나 둘 이렇게 일일이 선택하셔도 돼요. 시프트 눌러서 하나하나씩 선택해도 되고요. 앞에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시프트 누르고 마지막에 있는 걸 선택하면 반대로 해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CHK 종료만 해제해 주시고 그 다음 선택한 거에 대해서 서식 탭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 누르시고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CHK가 시수가 평균 이상인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수식을 사용해서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새 규칙을 누르시고요. 시기를 누르신 다음에 식을 작성하는데 우리는 평균 이상입니까? 라고 작성할 거니까 시수가 크거나 같다. XS에서 평균값은 AVG 사용합니다. AVG 사용하고요. 시수 값의 평균을 구한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시수가 평균 이상 크거나 같다. 맞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굵게 표시할 거고요. 글꼴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글꼴 색깔을 빨강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문제까지 하고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닫기 한번 저장하시고 예 한번 누르시고 창을 닫으시고요. 봉사기간 폼의 머리끌 영역에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고 폼을 닫는 폼 닫기 매크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의 시스템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고요. 여기에다가는 타임함수를 통해서 지금 보니까 오늘 날짜 그 다음 봉사기간 폼을 닫겠습니까? 라는 텍스트를 입력하신 거고요. 타임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타이틀을 입력해 놓은 것 같아요. 메시지 상자에 그러면 매크로부터 만들까요? 만들기 가셔서 매크로 클릭하시고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메시지 박스 선택하시고요. 메시지 첫 번째 오늘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데이트 입력하시고 연결해서요. 문자를 연결할 건데 문자는 봉사기간 폼을 종료 폼을 닫겠습니까? 그 다음 제목 타이틀에다가 아까 나와있는 거와 같이 시간을 표시하고요. 타임이라고 입력하시고 연결해서 종료라고 한 칸 띄어서 종료라고 시간 표시하고 종료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메시지 표시하고 나서 창을 닫을 거예요. 클로스 인도우 폼을 닫을 거고요. 뭘 닫을 거냐면 폼을 닫을 거고 어떤 폼을 닫을 거냐면 봉사기간이라는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그 다음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는데 폼 닫기라고 저장을 합니다. 폼 닫기 그리고 나서 확인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봉사기간에 가서 디자인 보기 폼 닫기를 선택하고 이벤트에 가서 조금 전에 매크로 만들어놨던 폼 닫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저장 한번 할게요. 컨트롤 S 폼 보기 가셨을 때 아까 하이폼에 작성해 놓으셨던 조건부 서식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폼 닫기 누르시면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돼요. 폼을 닫겠습니다. 근데 띄어쓰기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 날짜 다음에 한 칸의 스페이스가 없어요. 그럼 날짜 다음에 한 칸의 스페이스 좀 수정할게요. 닫겠습니까? 확인 한번 누르시고 폼이 닫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매크로 만드신 거 한 칸의 스페이스를 좀 띄우고 싶은데 매크로에 폼 닫기를 선택하고요. 디자인 보기 가셔서 앞에 날짜를 표시한 다음에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운 다음 봉사 기간 폼을 닫겠습니까?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갈까요?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해 보고서 완성하는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머릿글에 기간별 봉사 현황이요. 매 페이지마다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위치를 이동하고요. 보고서의 머릿글의 높이를 0으로 조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간별 봉사 현황이요. 잠깐 보시면 봉사 현황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현재 기간별 봉사 현황이 보고서 머릿글에 있어요. 그러면 보고서가 10페이지든 20페이지든 첫 번째 페이지에 한 번만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려면 페이지 머릿글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옮기라는 내용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냥 선택하시고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옮기고 나서요. 보고서 머릿글을 0으로 하래요. 그러면 높이 조절하셔서 보고서의 머릿글의 형식의 높이가 0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페이지 머릿글에 머릿글에 TX 날짜를 선택하시고요. 시간을 제외한 현재 날짜를 표시하는데요. 현재 날짜를 포멧 함수를 이용해서 몇 월, 며칠 이런 형식으로 컨트롤 원본에다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확대, 축소는 하시고요. 포멧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F-O-R-M-A-T 날짜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터 함수 입력하실 거고요. 그 다음 형식은 M-M-W-R-T-D-1이라고 입력하시고 포멧에 대한 가로 닫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본문의 기간명은요. 이전 레코드와 같은 경우는 표시되지 않도록 꿈날의 복지관 아래에 기간명이 동일하다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 다음 동일한 기간명 안에서는 학과 필드를 가지고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의 기간명을 선택하시고요. 중복된 내용은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형식 탭에 가셔서 중복 내용 숨기기에 예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동일한 기간명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그룹 정렬매 요약에서 기간명에 대해서 학과 필드를 가지고 학과 필드를 가지고 문제에서 내림차순에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림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정렬을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기간명 머리끌 영역에서요. 머리끌 내용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기간명 머리끌을 선택하시고 머리끌 내용이 형식 탭에서 반복하겠습니다. 반복 실행에서 예를 하시고 변경되면 매 구역 전에 구역 전에 바꾼다는 것은 페이지 바꾸면서 구역 전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고서 완성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과 문제 제시된 그림과 비교하셨을 때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요. 봉사 내역 관리 폼에 종료 조회 단추를 클릭하면 종료 필드가 폴스인 자료만 조회하고요. 조회 시작 날짜 순으로 내림차순 정렬되어 표시될 수 있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 내역 관리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그 다음 종료 조회라고 되어 있는 CMD 종료 조회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클릭했을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벤트에 가셔서 원 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점점점 작성기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필터와 필터원 속성을 이용해서 조건을 주고 필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는데 현재 개최에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미라고 입력하시고 필터 조건은 등호 입력하시고요. 종료가요. 종료 필드가 문제에서 종료 필드가 폴스입니까? 라는 조건을 주겠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내용을 필터하겠습니다. 라고 필터원의 속성을 추류값을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조회하고 종료 시작 날짜 순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개최에 대해서 정렬하겠습니다. 오더바이 입력하시고 정렬의 기준은 문제에 나와 있는 봉사 시작 날짜를 가지고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DESC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폼에서 오더바이 원속성을 추류값을 주셔야 정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오른쪽 닫기 저장 한번 하시고 폼보기 가시고요. 그 다음에 종료 조회 클릭하시면 폴스에 해당한 내용만 정렬이 되어 있고 정렬 상태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봉사 시작 날짜를 가지고 내림차순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나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문제 3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 처리기능 구현 문제를 볼까요? 첫 번째 커리 작성입니다. 제 학생 테이블에는 있으나 봉사 내역 테이블에는 없는 학생을 조회하는 봉사 내역이 없는 학생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커리 디자인 문제에 필요한 제 학생과 그 다음에 봉사 내역과 두 개의 테이블을 가져오시고 제 학생에는 모든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봉사를 했던 학생도 있고 안 한 학생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을 연결한 조인 선을 더블 클릭하셔서 제 학생 테이블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봉사 내역에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하겠습니다. 조인 속성을 바꿔주시고 확인 그 다음 문제에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학번 더블 클릭하시고요. 제 학생의 학번 이름 학과 순서대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이제 너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봉사 내역에 학번을 가져오는데 화면에는 포시하지 않을 거예요. 체크 해제하시고 조건에다가 이즈 너리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시면 제시된 그림과 같이 학번과 이름과 학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컨트롤 X 누르셔서요. 문제에서 봉사 내역이 없는 학생이라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봉사 내역이 없는 학생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럼 첫 번째 커리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커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 내역 테이블을 이용해서요. 기간별 봉사 건수를 표시하는 기간별 봉사 건수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봉사 건수는 시수필드를 이용해서 개수만큼 별표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시수필드를 가지고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개수를 구할 거고요. 그 다음 스틱 함수를 이용해서 별표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현재 작업한 창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그 다음 가져오실 테이블은 봉사 내역 테이블 더블 클릭 하고 오른쪽 닫기 기간명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봉사 건수는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한 다음에 필드명을 좀 수정할까요? 봉사 건수는 스트링 함수를 통해서 글자를 표시할 건데 보통의 엑셀은 먼저 표시할 텍스트를 먼저 표시하지만 엑셀스에서는 개수부터 표시합니다.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시수에 대해서 개수를 구한 후에 우리는 별표를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반복할 텍스트 입력하시고 스트링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 다음 현재 작성한 이 봉사 건수는 식을 이용해서 작성을 한 거니까 우리 요약을 눌러서 식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일단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열너비를 살짝 조절해서요. 꿈나래 복지감부터 희망 복지간에 5개 레코드가 추출이 되어 있고 봉사 건수가 이렇게 별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기간별 봉사 건수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다음은 세 번째 문제인데요. 봉사 내역과 제학생 테이블을 이용해서 매개변수를 통해서 입력받은 학과의 금융정보가 라고 학과를 입력받았어요. 학과의 봉사 신청일을 표시하는 봉사 신청일 쿼리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고요. 봉사 신청일은 봉사 시작 날짜에 3개월 전에 날짜로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어요. 함수를 이용해서요. 어떤 내용인가 만들기 쿼리 디자인 문제에 제시된 봉사 내역 그 다음 재학생 더블 클릭합니다. 가졸 필드는 학번이 필요합니다. 학번 그 다음 이름이 필요합니다. 학과 그 다음 봉사 시작일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작일은 사실 신청일은 따로 없어요. 신청일은 함수를 이용해서요. 시작 날짜에 3개월 전으로 구하실 거예요. 여기다가 쓸까요? 봉사 신청일 봉사 신청일은 문제에 나와 있는 date add 함수 입력하시고요. 3개월이니까 개월이라서 m을 입력하신 거예요. 그 다음 3개월이니까 3개월 이전이라고 해서 3개월 후가 아니라 그러면 이전이니까 마이너스가 붙고요. 어느 날짜에서 봉사 시작 날짜에서 봉사 시작 날짜 필드에 있는 값에서 마이너스 3개월 한 날짜를 구해가지고 봉사 신청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서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필드는 봉사 시작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은 학과를 입력을 받습니다. 학과를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 받겠습니다. 라고 학과를 입력하세요. 라고 마침표가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요. 입력하세요. 작성하시고요. 일단 컨트롤 X 눌러서 우리는 봉사 신청일 이라고 넣으시고요. 입력하시고 확인 결과를 살짝 보시면 학과를 입력하세요. 문제 금융정보가 입력하시고 확인 하시면 학과가 금융정보가에 해당하고 학번 이름 봉사 신청일 시작 날짜 해서 전체 레코드 6개 문제에 나와있는 날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봉사 내역과 재학생 테이블을 이용해서 봉사 시작 날짜가 7월에 해당한 자료 학생을 조회하는 7월 봉사 학생 커리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커리 디자인 가시고요. 봉사 내역과 그 다음에 재학생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학번이 필요 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 학과 기간명 그 다음에 봉사 내용 그 다음 봉사 시작 날짜 이렇게 썼어요. 봉사 시작 날짜가 7월 달에 해당한 학생을 조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건이 7월 인데요. 시작 날짜가 7월 인데요. 문제에 나와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필드를 하나 작성을 하는데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고요.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ATE PART 우리는 월을 추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디에서 봉사 시작 날짜에서 봉사 시작 날짜에서 월을 추출해서 표시하는데 일단 조건을 주지 않고 결과를 살짝 확인하고 조건을 작성해 볼까요. 결과를 보시면 DATE 파트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요. 봉사 시작 날짜에서 M M을 썼기 때문에 월만 추출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월 중에 7이라는 해당된 7월에 해당한 데이터만 보겠다라고 조건을 주는데 조건에 와서 7이라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봉사 시작 날짜에서 월만 추출해서 표시한 값이 7하고 같습니까. 단 조건은 화면에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7월에 해당한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3건의 레코드가 있습니다. 3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학번 이름 학과 기간명 봉사 내용 그 다음 봉사 시작 날짜 제시된 그림과 실습한 내용 확인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컨트롤 X 눌러서 7월 봉사 학생 이라고 입력할까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타 없나 제가 잠깐 확인했어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 오른쪽 닫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DB 구축 문제부터 처리기능 구현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